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두 채를 지어놨는데 이걸 또 부수고 새로 또 짓는답니다. 토건업자들 짓고 부수고 하는데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에 왔습니다. 지세포항에 오니까 해안변에 이렇게 산책로 데크를 아주 멋지게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바닷가 산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지세포항 바로 뒤쪽에 야산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단히 타운하우스를 짓는다고 2016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분양 당시 조감도입니다. 총 154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분양이 대실패하면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세포항 바로 뒤쪽에 있는 야산인데 여기 면적이 3만평이나 됩니다. 이 넓은 3만평에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공사할 당시에 시청자님의 조부모 묘소죠. 그거를 무단으로 훼손을 했다. 공사장이 완전 엉망이 되어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서 저보고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면 꼭 이렇게 견본 맛배기 주택을 지어놨습니다. 여기도 두 채를 가장 높은 지역에다가 지어놨는데 이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 꼭 전원주택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땅을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지세포항 뒤쪽에는 아파트도 여러 동이 서있고 저기 바다 전망이 멋진 콘도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집은 멀쩡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요즘 건축자재비가 올라가지고 이 정도 지으려면 아마 4억 이상은 들 겁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 건물 철거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니 이거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건물을 왜 철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타운하우스 1차 사업자가 분양이 안되가지고 망하고 공사가 중단됐죠. 그거를 새로운 또 건설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립형이 아닌 연립형 타운하우스 360세대를 곧 분양을 할거라고 합니다. 이미 거제시 허가도 났다네요. 문도 반쯤 열려져 있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난장판이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단 올라가는 벽면에 보니까 타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부엌 가구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형 메이크고 그렇게 싸구려 자재로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힐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 누가 당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타일 저거 제대로 시공 안하면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월풀도 있네요. 2인용인데 제법 큽니다. 이 겨울에 온수 확 틀어놓고 거품 볼 올라오는데 저렇게 바다를 쫙 보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제 형편에 지금은 이걸 사기가 어렵고 만일에 로또라도 된다면 한 채 정도 사보고 싶네요. 아래쪽에 있는 한 채도 지금 건물 철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이유가 여기를 전부 다 연립형으로 다 새로 지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독립형으로 지어놓은 이 샘플하우스 두 채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거를 합니다. 참으로 아깝습니다. 멀쩡하게 저렇게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 두 채를 다 부셔버리고 연립형으로 새로 또 지어서 분양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토곤마피아가 판치지만은 지었다 부셨다 또 짓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여기는 아예 유리창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짱돌로 던져가 구멍만 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깨놨습니다. 침대를 보니까 상당히 큰 흔적이 있습니다. 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저기는 안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문이 잠겨서 창문 전체를 깨고 긴급히 진입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실 계단도 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놨고 여기 보니까 부엌도 또 가운데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부엌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아마 손님에 왔을 때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부엌이 별도로 돼 있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저 멀리 바다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 방은 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마 여기를 사무실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분양 상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 집에도 2인용 대형 월풀 욕조가 있습니다. 야 이런 데서 한번 온천욕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날씨가 추운 날 있지 않습니까? 저 시베리아 몽골 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은 그때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늘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서풍이나 북서풍이 부는 날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영상 촬영하면 화면이 부엌게 나옵니다. 집도 2층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넓고 냉장고도 엄청 사이즈가 큽니다. 지하에 가보면은 거기 지하차고도 별도로 있고 야 거의 뭐 회장님 별장 같습니다. 둘러보니까 서민들이 세컨 다우스로 쓰기에는 집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공사장 뒤쪽하고 입구쪽에는 지금 보면은 산을 깎아내가지고 겉경사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토사들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산 깎아 놓으면은 여름 폭우올 때 산사태 상당히 위험하죠? 당시에 분양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타운하우스 아래쪽에는 상가도 짓고 또 주민 편의시설 수영장이나 스크린 골프도 지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연립형 타운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새로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한다는데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한 번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망했는데 다시 또 한다 해서 분양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만평 부지에 자라던 죄 없는 나무들만 베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숙박업소에 있는 방 개수가 백만 개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더 이상 이런 숙박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이 삶은 장관에 있는 신고하 과연 신고하 해왔 도전 공부 로거 전 공부 공부